국민연금이 미국 투자 관련 세금을 매년 120억 원 이상 절감한 공로로 감사원 표창을 받았습니다. 국민연금은 지난해 부동산 양도 차익의 21%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미국 내 적격 해외 연기금 지위를 얻었고 이에 따라 기존에 납부한 세금 350억 원을 환급받고 2019년 이후 연간 120억 원 이상 내야 하는 세금을 절감했습니다. 국민연금 측은 120억 원은 노령연금 기준 1천 명이 월 100만 원의 연금을 매년 수령하는 금액에 해당하며 세액 절감 규모는 해외 투자 확대 기조에 따라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.